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5개 단체 5,800여 명 및 4개의 농민단체는요 지난 29일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는요 김주수 후보는 의성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누구보다 앞장섰기에 의성군 5,800명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성군 장애인 단체협의회 산하 5개 단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주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군수로 선출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4개의 농민단체는 김주수 후보 지지선언문에서요 생명산업인 농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희생을 위한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